이번에 새로운 볼이 나왔잖아요 크롬소프트 X 그래서 그 볼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소프트는 부드러움이라 한다면 X는 약간 강렬하고 딱딱함 그런 볼을 사용하면서 일단 제가 비거리가 많이 향상이 됐어요 이제 짧은 쇼게임 밖에 안 하는 느낌? 근데 제가 켈로웨이 골프 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스핀! 맞을 때 타가 한 거야 스핀! 그래서 제가 그 볼을 믿고 치는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굉장히 믿고 있기 때문에 켈로웨이로 우승을 한다고 믿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켈로웨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으로 되게 선수들한테 믿음이 많이 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6년 7년 동안 믿으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크롬소프트 X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소프트한 볼보다는 좀 딱딱한 볼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 딱 사이를 잘 지키고 있는 볼인 것 같아서 올해도 잘 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다른 볼을 썼었는데 2년 전에 크롬소프트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썼던 볼보다 훨씬 약간 소프트하고 그래가지고 그린에 약간 떨어지면 거의 런도 없고 또 쇼게임도 터치감도 좋고 이래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 타구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켈로웨이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